잠깐만 잠깐 왜이런 미닛 이거 잠깐만 이거 저희 화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옛날 옛날 화분이에요 15년쯤 전에 있던 화분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친구는? 아 그냥 오래된 화분 가지고 있던 거라 예전에 제가 화분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거기에 있던 화분이라서 제가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저희 화분이 아닌 것들은 눈에 딱 띌 수밖에 없어요 원체 모양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냥 여기 킵장이 있길래 눈에 그냥 띄어서 그냥 무심코 썼고요 얘는 우리 거 맞긴 맞는 거 같아 그림이 우리 게 맞긴 맞는데 근데 화분 느낌은 화분 느낌은 저희 게 아니거든요 응 어떻게 된 일이죠? 아 이것도 예전에 제가 쓰려고 만든 화분이에요 아무튼 이 다이 위에는 어울리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그림이 안 보이게 네 최대한 안 보이게 숨겨는 두셨는데 제 눈에 띄었거든요 지금 숨겨뒀습니다 예 이렇게 감춰 둔다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조금만 건드리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포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